자, 그러면 호시가 지금 녹화를 좀 망쳐나... 아니, 호시 씨...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왜 그래, 우리 후배한테. 네, 호시 잘 들었는데. 말이 좀 거칠다. 괜찮아. 호시 출발할 거예요? 호시 씨가 무조건 가야지. 호시 그러면 이 앞쪽으로 이렇게 출발해 주세요. 아니, 별 이상한 걸로 자꾸 분량 뽑을려고 그래. 셔터, 셔터. 셔터 문이 있어요, 앞에 셔터 문. 셔터 문 열고 들어갔지, 판토마인. 셔터, 셔터 문. 셔터 문,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요. 에스컬레이더 있습니다, 에스컬레이더. 에스컬레이더. 오, 오, 야야. 공항, 공항에 있을 텐데, 이거. 무빙, 무빙. 오, 뭐야? 오, 오, 오. 자, 손 씻고. 자, 손 씻고, 손 씻고. 들어가죠, 손 씻고. 손 씻고. 손 씻고. 그다음에 샤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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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앉아주세요. 시키는 대로 다. 한 님이 옆에서 샤워를 하셨네. 귀여워, 진짜. 호시, 적어주시면. 아이고. 형, 이거 직빵은 아니죠, 원래? 직빵이에요, 방이에요. 방으로 쓰지 않나요? 정확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한 번 더 체크. 근데 힙합은 직빵일 수도 있어. 아니야, 방일 거야, 설마. 아니야, 빵일 수도 있어. 근데 가사 집에는. 아니야, 방이야, 방이야. 말도 안 돼. 아니, 빵이라고 한다고. 어? 근데 한 방. 어? 한 방, 직빵. 한 방. 그렇지. 오, 야. 한 빵이라고 안 하니까. 아니, 눈초리가 너무 호시를 노려보시는 게. 저 배운 방울도 큰 자식이. 오, 이게 아닌데. 내가 알던 호시는 이게 아닌데. 자, 호시바스로 갑니다. 오로지 호시. 우리에게 최고의 음식을 제공할지. 호시, 호시. 호시. 네. 불러주세요. 홍대의 병이의 방에 있는 노래가 직빵 어린이 어르신까지 싸그리다 힙합. 네. 귀여워. 너무 잘하네. 진짜 잘하네. 리듬 가지고 저글링은 하네, 거의. 1차 시도. 결과 보여주세요. 자, 방이냐 빵이냐도 약간의 예민한 부분이 있었고요. 밥이 땡겼던데. 밥 드세요. 자, 동네냐 홍네냐도 조금 헷갈렸고요. 괜히, 괜히 박진강 넘치게 안 해주세요. 어른이, 어른이인지 어린인지. 홍대뿐만 아니라 연대. 뭐 많습니다. 2대, 2대. 대박이야. 합시다. 합시다. 찐빵, 찐빵 안으로. 결과. 결과. 보여주세요. 호시. 호시. 축하합니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아, 잠깐만. 뭐 찾으시는 거예요? 아니, 호시 X라고. 앞으로 라디오에도 부르지 않으셨나요? 아니, 호시가 너무, 우와 실력 이 정도지 나는 진짜. 진짜 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잘 들리네, 심지어 잘 들리네